이경규 후배 손절한 원숭이 교미 개그 모길래 방송 인생 가장 극대노. 라디오스타에서 예능 대부 이경규가 43년 방송 인생 중 가장 극대노하며 녹화 중단까지 됐던 원숭이 개그 사태의 비하인드를 직접 밝힌다. 오늘 9일 수요일 밤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 기획 강영선 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이경규, 신기루, 이용진, 이선민이 출연하는 이경규와 간다 특집으로 꾸며진다. 방송에 앞서 43년 방송 인생 최대치 분노 표출 이경규가 직접 푸는 원숭이 사태 비하인드 이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됐다. 코미디 로얄에 출연했던 이선민이 당시 이경규의 분노를 유발한 원숭이 개그에 대해 언급하자 이경규는 직접 비하인드를 밝혔다. 원숭이 분장을 하고 동물의 왕국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콩트를 한 후배들의 모습에 이경규는 뭐하는 짓이야 라며 43년 방송 인생 중 가장 크게 화를 냈다고. 현장의 목격자인 이용진은 처음 들었어요. 그 정도의 데시베른이라며 당시 녹화가 중단까지 됐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세계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컸던 이경규는 코미디에도 국격이 있다라며 현장 후배들에게 이침을 날렸다고. 이유 다음 미션으로 분장쇼를 해야 했던 이경규는 이창호에게 원숭이 분장을 제안받아 또 다시 분노했다고. 하지만 어째 생각할수록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며 결국 후배들의 허리를 찌르는 경규숭이로 분장해 후배들을 우스몰킬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 예능 대부 이경규가 직접 밝힌 원숭이 개그 사태 비하인드를 비롯해 이용진, 신기루, 이선민이 출연하는 이경규와 간다. 특집은 오늘 9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